9시 반까지만 받아가겠어. 아니 다 오라는데. 9시 반까지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 다 오라는데. 신청을 해야겠냐. 막지 말라고 했는데. 당직자 팀원. 8시 반까지 왔다가 그냥. 들어온 사람은 다 막. 다 오라는데. 똑바로 얘기해. 나 혼났잖아. 수석체국 형님. 아직 당직자 2시 반까지. 오늘 좀 드셔야 되는데. 많이 먹었어 아까. 3칸 먹고 왔어요. 계속 드셔야 되는데. 여기 있어. 다 먹을게. 자 그 다음 올라오세요. 고이 단식 했잖아요. 내가 이제 따뜻한 물을. 먹고 있으니까. 저 분명히 저 먹을 거다. 3.6.5. 또. 저는 단식하다가. KBS도 아들 인터뷰하러 들어갔거든요. 차에. 분들이 김밥 먹고 나왔다고. 그렇죠. 무델리에서. 3박사이들. 가두어 있더라. 1차 추세. 아니 아니. 그 목소리라고. 돌치하네. 돌치하네. 나와서 담배 피우고 얘기했대. 저거 차. 김밥 먹고 담배 피우고 얘기했대. 건너편에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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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서 매직에서. 네. 그러면. 저지간만에. 우리 노정률 방송은 요새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잘 안 맞나봐. 내 유튜브에 노정률 TV가 안 떠. 다시 미약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될지. 네. 독립해서. 독립하죠. 독립해서. 노정률이라서 정렬이 없어. KNO, W입니다. 자로정률, 우로정률, 노정률이.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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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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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 김연기구 아니면. 그렇지. 아까 내가 유튜브 소개해 준 분이 누구였죠? 이기장. 차별없다. 차별은 없다 이거. 차별. 아까 보니까 100명. 그 8만 명이 있더라고. 그 친구가. 응. 이기장. 응. 그 사이에 1,250명 됐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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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유튜브로 안 돼. 만 명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야지 근데 그거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2,500명. 자 들어오시고요. 대표 옆으로 두 분씩 앉으세요. 아 나는 5,000명 됐다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대표님 양쪽 옆으로 두 분씩 앉으시고 두려워 앉으시고 옆으로 앉으시고. 앞으로 두 분 앉으세요. 빨리 와요. 수준이 많아가지고. 힘내세요. 자 여기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는 자제해주시고 응원만 해주시기 바라고. 2,3분 동안 응원해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하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네. 찍어주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누가 챙긴 사람 있어? 카메라를 맡기시면 찍을게요. 그럼.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요. 저는 전주서 왔거든요. 전주면서도 개 이모입니다. 같이 온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같이 왔는데 전주서 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주 영상 이렇게 내려서 보세요.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응원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쨌든 건강관리만 관리 잘하세요. 이재명 삼행시요. 이재명 삼행시로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집중해 주시고요. 이. 이것 봐. 제. 제일 귀엽고 영감한 당대표야. 영. 영심해. 네. 이재명 삼행시요. 아우. 멋지다. 드래을 응원 준비하신 분. 저희 다 같이 외칠 게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대표님 사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롱아 니네요. 근데요 제가요. 사과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때요. 대표님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제가 삭발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삭발을 하고 계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어머니 삭발을 자제해 주실까요? 마음이 드릴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마음이 우러납니다 그리고 다만 의원님도 계시니까 저 갑자기 간첩이 된 것이 너무 억울해요 간첩이 됐다 대통령이 우리 간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확실하게 방국과생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첩 증거를 대라고 대라고 하고 싶어요 간첩을 이렇게 충분히 힘드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대표님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올라오세요 저는 그냥 일이 끝나고 흔히 들어오는데 먹고 싶어서 택시 타고 그냥 달려왔습니다 나 그냥 오시면 되세요 마음으로 잠깐만요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죠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도 하지 말고 행동을 해주세요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우리의 업무라고 예예예 나 같은 팀이 저녁에 왔다 갔는데 여러 번 있습니다 나중에 오셔도 나중에 오신가요? 이쪽 오셔 오십시오 오지 마세요 너 울어 그냥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지금 유튜브로 생중미되고 있으니까 짧게 응원 한 마디 해주세요 이재명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we can do it I can do it 화이팅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화이팅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알 수 있다 해왔다 우리는 이긴다 제가 오늘 1일 지키기입니다 내일은 박찬됩니다 나 그래서 오늘 정성례님 하시는 줄 알고 우리 둘이 아아아아아아아아 노정혈 화이팅 저보세요 제가 찍어주세요 우리 사진 한 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오늘 무릎 꿇고 앉는 거 처음이다 수술해 갖고 펴주세요 펴주세요 네 펴주세요 수술해서 무릎 꿇고 앉는 거 처음이야 24자리이신가봐요. 비번이. 검찰 악수색을 대비했어요. 아 저 어떻게 하세요 비번. 비번 계속 누르셔. 안 누러도 되는 카메라 주세요. 거기도 많이 들어와요. 난 6자리. 6개밖에 안 되는데. 저 비번 7자리인데. 7자리예요. 여기 했습니다 여기. 24개 해놓으면 영혼을 안 누르셔. 저 그냥 이러고 주길래요. 우리 지금 파이팅.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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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이 힘을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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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마무리해주세요. 들어가세요. 다시 9시 반까지. 10시에 10시에. 9시 반까지. 전략적으로? 원래 10시까지.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오는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 9시 반까지 한 걸로. 아니 우리 10시로 공주인데 나서. 그래. 그럴 게 뭐 있어. 내가 들어가서 할 일은 없어요. 대표적으로. 잠을 잘 잤어. 잠은 잘 잤어. 10시에 들어가서 바로 주무세요. 형보이고 저거. 보시고. 하여튼 외에는 돌아가니까. 면도 하신 거 같아요? 안 했죠? 신털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면도 지금 안 하시는 거죠? 네. 깔끔하게 하고 있어? 방송 좀 해. 뭐 빨리? 아 이리 오세요. 아 이리 오세요. 우리 정열 씨. 하하니까 자꾸 늘어나더니 자꾸 정체됐잖아. 하하하하 9,500에서 정체됐잖아. 예. 만병을 좀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다 속으로 전주가 안 돼. 뭐 어떻게 되. 맡기든 뭐가 있어야지. 뭘 하면 enfim을 해야지..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아니 고객한테 좀 밀리는 분위기야. 이거 선풍기를 왜 껐지. 이거 총대 모사하는? 한참 후배라. 아이는 상민이. 이상민이. 자랑이는 후배라. 응원하고 밀어주는 거야. 아, 이쪽만. 응? 아, 이제 소초를 좀 들고. 음. 소초를 좀 들고. 음. 음. 소초를 좀 들고. 어, 그런지. 아, 근데 수찬 좀 들고. 저희 근무 잘 썼어요. 단식 선배님. 단식 선배님. 처음 단식 하신 게 어떻게 되세요? 2016년? 그때 광화문에서요. 광화문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여기 호텔이죠. 광화문은 지하철 지나가고 버스 지나가고 호텔인데 어마어마하게. 지하철 지나가고 땅이 다 흔들어요. 드드드득 펼쳐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여기 가족들이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비둘기가 없어요. 비둘기가 우리 황명선 시장군이 갑자기 딸기 생활이라네 딸기가 있네 딸기 딸기 딸기하고 쌈채소가 또 좋았잖아요 그 얘기하면 안돼 먹는 거 얘기하면 적들 안되니까 먼저 생각이 나죠 사모님이 경기도지사 시장에 갔었어요 경기도지사 시장에 관사에서 시장군수들 같이 오면 됩니다 간식킹에 먹는 거 얘기하면 쥐약이에요 먹는 얘기하면 안되죠 누가 뭘 들고 오면 먹는 거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라고 보니까 너 먹는 건가? 먹는 거라고 딱 하셨는데 이거 보고 그러셨나요 소금이에요 소금 아니 진짜 먹는 광고 그다음에 식당 이게 엄청 많은 거야 갑자기 집회 끝나고 오는데 왜 식당도 유명했지 안 들어올 거라고 그다음에 먹방 뭐가 제일 먹고 싶으세요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먹는 얘기 시키지 마세요 우리야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는 거잖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습니다 나 제일 가슴 아픈 게 보여요 지금 이런 세상에 굶어 죽는다는 사람이 있잖아 네 진짜 황당하네 이게 굶을 수밖에 없어 죽는 아예 그냥 아이고 일하다가 죽지 아니라 죽는 사람이 있잖아 그중에 차라리 교도소 가면 밥 준다 그래가지고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훔치다 일부러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 네 제가 그때 고지사 할 때 계란 한 판 훔쳐가지고 시력이 1년 받은 사람 얘가 뉴스가 나와서 음 계란 한 판 훔쳐가지고 그래서 저거 만들었잖아요 네 이름을 그때 장발장 네 우선 기금 만든 거 있으세요 이름을 말아붙였더라고 이제부터 기억했더니 그러니까 우상으로 이렇게 먹을 거를 최소한 준다 슈퍼머켓 같던데 네 우상으로 먹고 곳곳에 만들어 놔서 양심껏 채우고 네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운영하니까 다 하겠지 설마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잖아요 전혀 안 가요 네 꼭 필요한 사람 네 오히려 그랬는데 도로 채워놓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돈도 거의 안 들어있어요 예 사람도 그런데 아니 그런 거 좀 대대적으로 해서 최소한 먹고 사는 먹는 문제일 정도 이런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돈은 몇 푼 들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몇 천만 원이겠네 그게 정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가치의 철학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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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거나 먹을 거 때문에 고통받다가 딴 데로 선택하는 사람 제가 이건 나라가 아니잖아요 없어서 그러면 이해하겠지 그걸 당연히 시하니까요 제가 요새 그 당내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자 이자를 법정이자를 초과하면 이자 못 받게 하고 네 거기 몇 배를 더 초과하면 원금도 못 받게 하고 네 거기 몇 배를 더 초과하면 원금도 못 받게 하고 또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받으면 행사적을 하잖아요 예 이자 무효로 만드는 거 네 뭐 그거까지 못 받게 이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발놀에 붙여가지고 지책이 안 돼요 지도권에 붙여요 아니 아니 기득건도 기득거리인데 생각이 네 아니 누구는 누구는 뭐 200% 이자 주고라도 국팔 때 쓸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막냐 그러면 근데 이 생각이 아니 왜 음식을 불량식품 사먹을 권리를 막 확달하냐 그런 그런 천원씩 가는 정상식품을 못 사먹어서 유통기간 지나고 뭐 국회 위험이 있는 한 백원짜리 사먹을 비유를 왜 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있었는데 이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랑 천프로 이천프로 심지어 막 몇만퍼센트 이렇게 그런 돈을 빌려서 어떻게 삽니까 못살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지 뭐 그런 걸 허용할 게 아니고 그런 걸 서민금융으로 해결을 해야지 네 못하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권장하냐 이상한 사기 이게 그 그 그 족폭한테 자리세를 내잖아 예 근데 족폭한테 자리세를 내는 게 낫다 노상 강도당하네 딱 이런 논리거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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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독한 사람과 독한 사람의 차이네요 강도 나 뭐 이런 거 안다하게 족폭한테 권주하는 권리를 왜 빼내가 안전하게 근데 이건 사실은 아니 경찰력을 강화해야지 치안을 강화해야지 어떻게 그런 선택을 강요하냐 그렇지 불법사태 쓸 기회를 주자 싸구려 음식이라도 저기 가셨을 때 가셨을 때 여기 포도인들 모였잖아요 아 아침에 아침에 10시부터 보이던데 예 다섯 시기하고 끝났거든요 한 20만명 모였는데 거기서 사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명이 최근에 또 그저께도 있다 약간 선생님이 여고 와서 그러더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우리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이 벌어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경험을 해야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을 안하면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우리 카메라 놀래서 저 분들 좀 찍어주세요 우리 카메라 놀래서 저 분들 좀 찍어주세요 우리 카메라 놀래서 저 분들 좀 찍어주세요 잘 자요 우리 어머니 물론 뭐 내가 농성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저씨 한다고. 제가 하신다고. 출근 시간이 그러면 10시. 10시고 퇴근 시간이 10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건조를 하셔야죠. 근데 뭐 여기 있으면 대표실에 앉아있으면 뭐 다른 게 뭐. 어떠세요 하시는 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는 거지. 뭔 기약이 있는 거 같고. 아니에요. 하시면서 느낌은 따로 없으시고. 저는 분노가 막 올라오던데. 분노가 더 막 생기던데. 제가 갈 때. 그때 저는 그때 이제 텔레비전 수신료 처리하고. KBS 이사 막 자르고. 뭐 이제 MBC도 막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막아야겠다 했는데. 아 진짜 고도하고. 대표님 시기 해주세요. 칸나라는 분이 그러시는데. 대표님이 안시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시간 떼어주고 있는데. 대표님이 10시까지 계신다고 그래서요. 들어가시라고 해도 안 들어가신대요. 잠깐만. 그래서 지하철 지나가고. 더울 때. 전체가 흔들리니까. 왜 노정열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인기 좋죠. 인기 좋죠. 노정열 집에 가라. 제가 입으로 붙어있는 느낌. 아닙니다 여러분. 노정열 화이팅. 노정열 화이팅도 있고. 헬로우키틴 눈치 아웃이라는데. 지금 자꾸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대표님이 자꾸 계신 건데. 아 의리인이니. 시청집회 다녀와서 밥 먹는다는 거. 그것만 눈에 들어오시죠. 먹는 거. 하하하하 황명선 시장님은 TV 아니에요? 네? TV 아니에요? 황명선 TV이요? 할 여력이 안돼요? 네, 안해 열심히 지금 지역에서 나보다 노종률 씨가 더 인기가 그게 아니라 미치가 더 더 오니까 안티도 있고 뭐 펜도 있고 안티가 있어요? 지금? 아니, 댓글에 네, 여러분 노종률이 좋다, 일본 노종률이 좋다, 2번 민주당 번호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번이 지금 1번이 성공도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해도 됩니다, 민주당 번호를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 1번을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소방님이 일을 5개를 눌렀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안 그러는데요? 이게 텀이 너무 아, 조금 아, 10초 이상 많이 봐서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아니라 그걸 하라는 걸 안해, 지금 아니, 아니, 그게 늦다 지금 1번, 1번 아, 1번, 1번 2번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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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뭐하는데? 네? 2번 뭐하는데? 아, 2번 누구라고 하셔서 대표님이 2번 말씀하셨잖아요 2번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바꿔주시죠 3번도 있어요 3번 대표님 다시 바꿔주시죠 오늘 3일차니까 3번 눌러주세요 옛날 아침 3번 하셨네요 우리 0번도 있어요 2번이 왜 있지? 대표님이 아까 2번 하라고 하셔서 대표님이 아까 2번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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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방통위원 김현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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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만하고 하하하하 네, 지금부터 좀 바꾸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만 하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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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많이 들렀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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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제를 받고 있잖아. 텀이 진짜 한 18초 꽤 길어요. 한 10초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하고 있는 거. 0.5도 나왔습니다. 0.5. 네 이제 그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 갖춰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свет한 분이 뒤에 뭐라 그랬죠?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겠다, 그래. 엄마가 적극적이어서 딸이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부산에서 오신 분 400km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저번에 조카 돌들이고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아 묵묵히 묵묵히 응원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대학생인데 묵묵히 응원하겠다는 말을 하는게 듬직적이었어요 응 그렇죠 꽤 따로 보았는데 민주주의 유혹을 받은 우리 김현우 원님 방통위원 계신데 김현우 원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1번 별로다 라고 생각하면 2번정도로 계세요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하셔요? 제외해주세요 대표님은 어떻게 하셔요? 제외해주세요 우리 은비님인가? 이재 대표님 이재 대표님 말씀 많이 하시면 배고파요 배가 고파서 말이 많은거에요 배가 고파서 말이 많은거에요 너무 이렇게 웃지말래 기운이 많이 많으신데 우리요 우리를 다 너무 귀여워 하지말래 1번 1번 둘 하시는 분은 뭐에요? 우리 동식님이 우리 동식님이 강력하게 1번이다 그러고 예 강력하게 1번이네요 하하하하 2번이 왜 이렇게 왜 안나오죠? 하하하하 웃지말래요 하하하하 저쪽으로 가면 강력하게 1번이야? 강력하게 1번이야? 하하하하 조금이 2번이 한 10명 중에 1명 있어요 아 그래요? 하하하하 도전역이야 그러겠지 다섯 제가 노란병원 포리카가에 전문용어가 남발하십니다 하하하하 아무리 일본정부라지만 일본표요는 없지만 보성노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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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으로 합니까? 맛있다. 3번도 있고. 3번도 있어요? 5번은 뭐야. 5번. 우리가 왜 이런 걸 아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지. advertisements. 그들에게도 몇 가지 와서 아는 시간이야? 어차피 끝나는 건데. 저기 제가 이제 TBS 시사 프로에 출연했었거든요. 대변인 날 때부터. 양란 대변인들 이렇게 나와서.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예 시사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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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없고 음 에 살 끌어놨어 좀 좀 쩨고 있을 시사 프로가 지착 때 제일 싸지요 원래 그 우아 프로는 아예 돈을 안 받고 진행을 한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이제 최일구 백업을 짜리려고 하는거 같잖아요? 제가 최일구 프로에 나갔는데 최일구 프로 자체를 없애는거? 그냥 시사프로그램을 이번에 TBS 이사장님이 새로 왔는데 한 2주 전에 왔어요 일단 교통방송은 제가 하고 있는데 시사프로그램을 전부 명분은 교통방송에서 무슨 시사프로그램이야? 그거는 TVN이고 교통방송은 따로 있죠 TBS하고는 다르지 종교방송인데 시사가 강하잖아요 교통방송 TBS는 종합으로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거니까 그때 이제 못하게 하려고 벌써 언론상황, 방송장황이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꾸준하시네요 꾸준해 아까부터 제가 봤는데 엿? 60분을 지금 갖고 가고 있어요 귀여워 사랑해 큐트도 있었어 이런 반응이 있으면 더 좋죠 기억나는 대표님한테 뭐 주고 왔지? 기억나는데? 아뇨아뇨 딸찜고 왔어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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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한번 개딜들 광주개딸 서울개딸 경기개딸 김어중일기 중장에서 이렇게 쭉 불러서 한참 공격받을 때 어떻게 주지 못해 하는지를 다뤘던 적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친구인지 아닌가요? 또 연관일까? 아 점점을 해 뭐 옷이 나왔어 뭘 안 담아지겠어 네 성례라고 우리 지금 꿰고 있는 중에?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페인들이라고 그랬어 페인?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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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모 페인 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럼 굶어요 지금? 혹시? 아 응 굶어요 지금 페인 페인이 아니네 왜 굶어요? 왜 굶어요? 왜 굶어요? 굶지말로 싸워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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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 앉아있지만 이리 오세요 어차피 이제 올 사람도 없어요 다 올라오세요 그냥 은학씨 상일 수정씨 이리로 이리로 왔으니까 알지 많이 보고 갈래 올라오세요 다 다 올라오세요 지하님 말 걸으려고 하나 흰적농자 펴시고 사랑해 귀여워 힘내세요 이런 거 있잖아 남처럼 해 남처럼 자 이거 보셨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여행방 이쁜광입니다 다 때려 이렇게 내가 근데 검사해야 돼 누가 제일 잘했나 하트도 우리 유다니랑 파란색 하트내립시다 그렇지 자 근데 극장 부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표정까지 표정까지 최대한 그 이뻐죽겠다면 눈 웃음을 쳐야지 이렇게 그냥 아 강령하세요 강령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grounds 생각한 거야 계속 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움직이는 거 보다 나 지금 그래서 광주에서 들고 있는 걸 이렇게 움직이는 거 광주에서 오셨대 광주에서 오셨고요 광주에서 더 멀리 오신 분 어디예요? 모르겠는데 진해 진해가 일단 진해셔서 부산 없습니까? 부산? 운전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직접 운전요? 포스타로 부산도 받고 완도 남자친구 사진이 있는 친구는 어디서 오셨어요? 연수람에서 왔습니다 한나씨 화이팅 동원된 우연히 만난 우연히 만난 고맙습니다 내일은 박찬대 담당입니다 충분히 많이 와주세요 비교할 거예요 근데 박찬대 친구가 착해서 나처럼 강력하게 통제를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 진행을 좀 미리 알려줘야 돼요 아까 봤어요 아까 하는 거 봤어요 유튜브 보고 다시 보고 하시면 되죠 내일은 더 힘드실 거 같아서 내일은 오실 때 양치하고 오기 아 식사 네 저기 의식 냄새 되게 근데 그건 걱정 안 했죠 내가 냄새는 못 맡잖아 아 아주 이럴 때 유용한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두 그릇먹고 그냥 있어 자기들이 와서 막 악수하고 흔들고 막 이런 거 다는데 아 악수하는 거까지 악수하면 받아야 되잖아 진짜 안 놔 너무 이기력이야 너무 꽉 잡는 거 너무 꽉 잡고 흔드는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 아 이런 거는 좀 문제 있어요 당황스러울 때 지적상인데 아 오늘 너무 시원한데 하하하하 이거라 내 때를 해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희 약선이에요 너무 시원하다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이거 오면 더 좋아요 아들 하하하하 얼굴 가리고 싶은 사람 빨리 가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얼굴 가리고 싶은 사람 빨리 가리시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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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을 켜고 강령하세요, 밍밍이, 사랑해, 독등 이재명, 언제나 재명, 사랑해 이재명도 있어요.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은 뭐야? 바로 세게 하고요. 이재명. 아, 그렇습니까? 네. 이재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동영상 찍고 있는데요. 시호도 있어요, 팀.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감미롭게 이재명 그러면 힘내라 낮은 목소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힘내라. 좀 더 커도 돼. 볼에 밑까지 있으면 돼. 그거 방송에 나갑니다. 그만하세요. 이재명. 힘내라. 끝. 사랑해. 그만하세요. 이게 별, 별 희한한 게 다 문제가 되는 세상이네. 참, 손은 좀 부으신 것 같은데. 손이 부었다고요? 어, 부었다고요? 시침 나팔 부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여기 그분 유튜버들이 소란스럽게 안 해서 그나마 아니, 왜 안 왔지?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왔었어. 왔는데 여기도 해서 경호, 경호, 경비? 당면이. 여기다 놀아가지고 난리지. 방어체가 지금 다 막는 거 아니야? 밑에서 육탄절하고. 어. 방어체가 막아서 막았어. 그니까 그걸 저기 저, 이 방어체에서 다 막아서. 방어체 고생했죠. 평일이 못 되겠어요, 평일이. 아니, 첫날, 첫날 욕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난리였어, 솔직히. 나를 보자마자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미칩니다. 늦게 오고도 못하자. 응? 늦게 오고도 못하자. 네, 늦게 오고도 못하자. 네, 늦게 오고도 못하자. 어머니는 댁에 어디세요? 전주요. 전주. 어머니가. 어디 갔는데 가세요? 마지막 잡기 삼았습니다. 아, 지금 몇 시인데? 12시 차이세요. 12시 차이세요? 12시 차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진우는 어떻게 안 보여요? 아니죠. 저희가 죄송하시고. 도와주시겠어요? 하하하하. 쉬었지요? 아주 방법이 좋습니다. 어깨님. 여긴 어디예요? 송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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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참으시면 됩니다. 옆에는? 저녁이 아까 여기 마포어라고. 으하하하. 계속 물어야지.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갑인 것 같아. 을이. 그럴 때. 우리 성장수. 저렇게 잘 나와가지고. 저기도 일치하고. 저곳으로 적응점하고. 저희는 어디세요? 고인물가자. 아니요. 고인물가자.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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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해 옆에 대표 삼촌하수도 되어야죠 거기서 칸나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남자들은 안 보여요? 주위에 다 서있어요 남자들은 다 서있어요 내 눈에 안 보여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대한민국요 대한민국요 별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을 기양하라 이재명을 기양해주세요 지역구가 아니라 그 시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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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 개혁의 딸들 제가 뵌지 꽤 두개인데 너무 감사하고 아마 저는 방송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169명의 의원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 찐 당원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원님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자기 방송에서 사실 외로워서 죄송합니다 그 시도왕 그 시도왕 그 시도왕 그 시도왕 아무리 좋은 음식도 또 잘못 잡으시면 체하시거든요 삭발하시는 대신 대신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드세요 건강하세요 저요 47년생인데요 현재 아무데도 안 아파요 느끼기로 느끼기로 60대 50대 힘 지금 그대로 씁니다 다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 하는 소리지만 방송에 나간다 보니까 흉이 있어도 한강에 계시는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만 보여주시면 그런게 좀 악용당하기는 하죠 그런데 뭐 방이라고 하는게 생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무슨 일이 나면은 내 식구부터 감싸고 들잖아요 그러는데 정치를 아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우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뭘 배우세요 그러죠 배우죠 배울게 있죠 그런데 배울 점이 옛날 어른들한테는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배울게 말씀도 있고 옛날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희생하시는 분이 없고 제가 오직 그래서 우리 시의원에 나가시려고 하면은 밥 먹고 사는데 뭐 들라고 할라구요 19달까지 전부 들통나서 난리나는데 뭐 들라고 할라구요 뭐 들라고 할라건데 가지마 그냥 식구들 생각해서 조용히 살아 그러거든요 거너거든요 그런데 제발 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로 서로 이렇게 덮어줘야 지금 왜냐면 평안할 때 같은 건 몰라요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꾸 안에서 이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서로 덮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원들도 자꾸 마음이 헤이해져가지고 자꾸 민주당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 모르겠다고 말하자면 저는 진짜 아주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낮은 나까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좀 유능한 분들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없는 소리 방송 좀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방송에 나가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참 방송인 같습니다 어머니가 낮은 분이 아니라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분이 낮은 분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을 선거 때 그때 얼굴 알았지 그전에 몰랐어요 뭐 시장님 하실 때도 몰랐고 또 정치도 이 지금같이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도 그때는 소용없어요 안 되시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 돼 왜냐면 뉴스로만 저희는 봤거든요 근데 민학연님 그 선거사무소에 있던 분들이 현수막 딱 들고 그쪽으로 간다고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되시겠다 어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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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아니라니까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식구들이 감쌌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 건데 너무너무 제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해 지금 대표자는요 밑에서 잘 도와줘야 대표자가 잘하지 대표자는 혼자 해갖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소금 좀 드릴까? 드세요 솔직히 뿌리지는 마시고 연 político 그럼 내가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이걸 써먹고 있었더니 뭘 rushed 뭘 맛있어 뭘 맛있는 걸로 먹는다고 내가 먹어본 적 야만 소금이에요 소금 마늘소금이에요 자 드릴 거예요 그거 넣고 자 이제 하나씩 집어서 아니 너무 많아 저보다 먹을 거라고 소금은 너무 많아 소금 너무 많아 소금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소금 여기도 소금이에요 근데 금식을 때 소금 먹는다는 거 저도 금식을 가끔 전해주거든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 천리점이라고 하는 제일 짠 거 제일 짠 거 근데 여기 있는 걸 제가 집어서 직접 먹어둘게요 이건 좀 덜 짜 이건 덜 짜 뭐예요? 제일 짠 거 그러면 이 짠 걸 잡으면 물이 켜는데 제일 짠 거 진짜요? 진짜요? 우리 때 이기면 근데 볶음에도 소금을 좀 드시면 좋아요 몸의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많이 짠 거고 뭐 짠 거고 뭐 뭐라고 짜장면은 제일 싼 거고 있어요 제일 싼 거? 아니요 싼 거 친구 아까 진짜? 우리 때 이거야 우리 때 이거 그러니까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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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는 거 지금 먹는 일인데 먹는 일인데 정말 왜 이래 자 이제 정리하고 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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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일로 가져 보세요 네 양식이요 네 마지막에 기차로 어 이따가 버스 타고 가야지 오늘 왜 버스가 있지? 12시까지 있죠 아 시간 많아요 12시 남아서 네 네 새벽 2시까지 있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 천주 어머니들 조심해서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해들 하시고 조심해서 가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으로 가시고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 자 박찬대 제보 도록 합니다 네 마무리 같이 하고 가시죠 네 10시에 10시에 6군 남아서 이제 뭐 마무리 왜 그냥 가면 돼지 이거 아 아 아 또 마무리 시기 있어? 대표님 위원하시면서 우리 다 마무리하고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유튜브 하시는 분은 넘겨주시죠 아 아 두세요 어차피 뭐 왜냐면 여기 정리해야지 여기 관리하시는 분도 마무리하거든요 육문도 저기 집에 가야 돼요 벌레 있어 네 네 네 네 네 네 또 새로운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해가 뜹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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